Q. 아임에라 시작! 단 한 마남되는 건가요? 자, 제 미션은 릴스 찍기입니다. 네, 릴스 찍기 해보겠습니다. 미션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멤버와 불폭 유니셀카 찍기. 이거는 아임에라의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So easy. 미션이었겠지 뭐. 뭐 하는 거 같아? 진짜요? 아, 이렇게 볼 찔러줘. 볼 왜 찔러요? 이게 미션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요? 너무 멋있어. This is mine. 자. 잘됐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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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야! 야! 이 시민의 차이는 어메다시다가 내가 생각해 기름을 안하는 내가 믿다니 내가 믿을때 빙어 이 시부러 빙어 그 주다에 이바라 도쿄 루아이의 여러분! 세,の! 위아 위아이! こんばんは! 위아이! 고맙습니다! procr v4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망타게임! 뉴 flagship이시다! 바인드! 오늘 용기를 빌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down with a new song 받아 줘 받아 줘 PA. dalla 줘 아리가또 미션 같은 나머지 멤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형 형 사랑해 어? 사랑해 사랑해 너는 불러 한명 성국 두 입만 받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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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힘내자. 아 대답해줘야 되는 거구나. 사랑해. 고생했어. 준서 씨. 네. 오늘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오늘 일어나서 처음 한 거요? 네. 커튼 걷기요? 커튼 걷기? 네. 날씨가 좋아서. 좋네요. 좋네요. 다음으로 가보시죠. 교현 씨, 에어팟을 항상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에어팟이요? 그냥 노래 듣고 유튜브 듣는데 저만 듣고 싶어서. 왜요? 약간 주변에서 말하시니까 제가 혹시 방해될까 봐. 미션이 인터뷰인가요? 네? 미션이 인터뷰에. 석화 씨. 왜 인사 쓰고 계시나요? 인사 안 쓰는데. 인사 안 쓰신다고요? 석화 씨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석화 씨. 아니. 됐습니다. 두 명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냅다. 너무 저한테 쉬운... 자, 이리 와. 제가 이거에서 제 셀프캠으로 갈아타 볼게요. 바뀌어라. 하나, 둘, 셋. 안녕. 저는 미션을 받아 5분 동안 혼자 셀프캠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 안 나오고 저만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해요. 제 미션이 이렇게 쉬운 게 나올지를 몰랐어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뽑다니. 내가 꺼버리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어지는 거죠. 화면에 가려. 그래도 돼요. 제가 5분 지나가니까요. 아 그래요? 석하의 5분간 셀프캠 미션 성공! Boy Yang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끌어내주세요. 아, 터치 때 진짜. 이번 게임은 바니 바니 게임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 뭐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끼가 아는 말 음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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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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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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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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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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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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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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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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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지목을 해야지 지목을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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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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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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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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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게임이 이상해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늘에서 내려오면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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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 파니 당근 주사 아니었어? 여기도 했는데 신나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하자 싫어 사랑해 언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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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풀어낮지 못했네 너 봐봐 뭐가 달라 나랑 두 번째 때 웃었잖아 됐어 이거 써 그래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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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선택이였어 어때, 아이메라야? 어떻게 생각해? 아이메라가 고른 이번 일본 스케줄에서의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무엇일지 어워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이겁니다. 두번째 후보는 이겁니다. 용기를 빌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후보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당근 당근? 당근 당근? 파니 파니?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먼트들 중에 아이메라 최우수상의 주인공은요? 이 모먼트는 바로 이 모먼트입니다. 아주 신중한 그리고 공평한 평가입니다. 루아이 메라 어워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저의 일본 활동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활동이 끝났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 콘서트도 있었고 릴리즈 이벤트도 많은 시간 루아이와 함께 했는데 루아이 덕분에 저희가 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또 있는 동안 와주신 루아이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한국에서도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아이 되셨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